안녕하세요 코북이입니다 코북이채널 가족분들께서는 6월 7월 대하락장도 즐기셨듯 현재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상황을 즐기고 계실텐데요 오늘 방송은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 관련해서도 다룰 것이고 올해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8월 중순이 접어들었죠 그리고 남은 8월달 나아가서 9월 시장세를 살펴볼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올해만 하고 끝날게 아니라 왜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밖에 없는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시장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약간의 조정세가 접어들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434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주고 있고요 약간의 조정세가 접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북이채널 가족분들께서는 이 정도 조정? 아주 간의 기별도 안 가실겁니다 알트코인들의 전반적인 흐름세를 같이 살펴보신다면 알파커크가 현재 상승률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커크도 역시 121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준 후에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알파커크도 우리가 같이 알아봤었죠 비트코인 골드는 121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해당 시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동그라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1이 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면서 현재 슈팅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밀크는 현재 121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한 모습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룸 네트워크는 121 이동평균선을 올라탄 모습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바 또한 121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현재까지 상승세가 나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메타 이런 흐름을 한달 전부터 한달 전부터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 시청자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린 것을 기억이 나실겁니다 해당 이러한 흐름으로 수익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물론 아직까지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코부기 방송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상승 하락장의 정보, 최신 코인메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바이낸스를 이용하고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손을 뗀다 특금법 기준에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바이낸스가 없어진다? 바이낸스 코인들이 없어진다? 그럴 가능성은 희망합니다 그냥 우리 한국판 버전 지원을 안한다는 겁니다 한글판 패치를 종료했다는 거죠 저 역시 암호화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래소를 10군데 가량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산과 포트폴리오를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이낸스인데 전혀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먼저 바이낸스가 손절당하기 전에 바이낸스가 역손절을 한 거죠 어쩌면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대중들의 반응이겠죠 대중들의 반응을 짧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수가 가장 많은 댓글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기치기 힘들어졌다고 하루에 수백이 오르고 내리는데도 여기에다 몰빵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다 앞으로 아장나는 소리가 들리네 현실화폐를 주고 가상화폐를 사는 웃긴 현실 내 멀리 안 나간다 사기 끝났나? 다들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대중들의 심리와 반응을 본다면 바이낸스는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겁니다 바이낸스 볼륨을 따라잡기 위한 코인베이스의 추격전도 5년 10년 바라보시면 이 시장의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몇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파이는 글로벌하게 전세계적으로 커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파이가 보시는 것처럼 볼륨이 작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애플의 시가총액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난다면 많은 경제학자들도 예상하듯 골드,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날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불확실 속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요즘 매일같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코북이 방송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8월 26일 잭슨홀 미팅이 있겠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줄여나간다는 것이죠 테이퍼링이 시작되게 된다면 서서히 화폐의 유동성을 줄인 뒤에 금리 인상까지 다가오는 부분이겠죠 미경제 전문가 3분의 2가 연준에서 4달이면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테이퍼링의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으로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 또 시장의 금리를 끌어올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준의 테이퍼링과 뒤따를 기준금리 인상은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실, 거품 우려가 있는 자산과 리스크가 한 번에 터지는 퍼펙트 스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잭슨홀 미팅 시기에 맞춰서 좋은 재료, 명분거리를 두고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은 상당히 이것이 명분거리가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현명하신 코브기 채널 가족분들께서는 하락 또한 기회로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4달, 다음 달이죠 9월 21일, 9월 22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8월달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달 FOMC 회의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만약에 정말 연준에서 올해 페이퍼링이 힘들 것이다 하면 모두 다 박수치고 투더문을 외치면서 볼장 이어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쉽사리 과연 내줄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3번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9월 21일, 11월 2일에서 3일, 12월 14일에서 15일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감당 가능할 만한 자본으로 필히 투자를 하시고 지금 나는 다소 하락 조정 장세가 불안하다 느끼시면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상승 추세 때 필히 부분 현금 세이브 하루 1%던 5%던 대략 10%, 20%, 30% 개별적으로 부분 현금하는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함이니까 판단을 잘 해주시고요 단 내가 진짜 6월, 7월 코부기 방송을 꾸준히 보면서 28K 또는 30K 또는 내가 판단했을 때 저점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정면 승부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끌고 가시는 겁니다 각자 투자 플랜과 성향 그리고 투자하시는 자본이 다르시기에 개별적으로 플랜을 잘 세우셔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테이퍼링을 하면 무조건 하락하니? 코부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요 과거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보신 화면이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예정했었던 구간입니다 테이퍼링의 예정이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대략 저점 포인트에서 고점까지 확인해 보신다면 3400%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우리 테이퍼링 할 거야 곧 할 거야 이렇게 미리 언지를 준다는 거죠 시장에 있어서 테이퍼링에 관련된다면 단기적인 쇼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선언하게 됩니다 예정이었던 구간도 한번 살펴보시면 단기적인 쇼크는 역시나 나왔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줄어들겠구나 하고 투자자들은 지뢰에 겁먹고 많은 물량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테이퍼링이 선언되면서 긴 하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지속해서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 예전 테이퍼링이 개시되었던 구간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테이퍼링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쇼크는 올 수 있지만 이 또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보실 수 있는 부분이며 단기적인 쇼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상향을 했다는 것이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도 자세한 영상을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댓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 경제 상황을 볼 때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코로나의 확산 조짐을 보시기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일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왔던 국가가 어디였죠? 영국과 이스라엘, 미국입니다 현재 영국은 70%의 국민들이 코로나 접종을 완료했고 그중 10%는 1차 접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67%, 미국이 59%입니다 제일 아래 보이는 국가가 사우스코리아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은 43%의 접종이 완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 현재 영국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영국은 얼마 전까지 1일 감염자가 3만 명이 나올 만큼 코로나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국은 백신 접종을 한다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도 된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무모한 시도일까요? 아니면 정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해당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국 보건장관 의견에 따르면 백신 2회 접종률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16일 내일이 되겠죠 내일부터 풀어준다는 겁니다 누구를? 국민들을 우리가 그래서 영국의 상황을 상당히 유심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영국의 이런 포부와 자신감처럼 백신 접종자들에게 돌파 감염이 일어나지 않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정말 코로나 확산 조짐이 사그라든다면 어쩌면 방금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테이퍼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상황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 백신 접종자 수는 46억 명에 달합니다 전세계 인구 대비해서 절반이 넘는 인구가 현재 백신 접종이 최종 완료된 사람과 1차 접종을 했으며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이렇게 백신 접종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기쁘고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다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잘 살펴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걱정이 하나도 안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코브기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전용 소통방이 개설되었죠 1번 방은 오픈 후에 빠르게 조기 마감되었으며 2번 방 또한 곧 마감을 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방님께서 코브기 방송 보고 저점 매수를 했다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시네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리딩과 픽을 드리는 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수 고수분들께서 많이 계시니까 다양한 관점 공유 투자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수익 인증을 올려주시고 있고 힘드신 분들께는 서로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건강한 투자를 모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브기 멤버십 커뮤니티를 제외한 코브기 카톡방은 전부 4층 방이며 오직 코브기 멤버십 커뮤니티에서만 입장과 확인이 가능하신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